사람이 이런 건가요.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가슴이 놀러오고 나에게 생각하고 자꾸만 가슴이 들러오고 어쩌라 이렇게 했지 그대를 만나래 되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날 생활의 남자로 가 이 말 이제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너무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여갈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것만여 가슴이 떨려오고 나에게 생각하고 자꾸만 가슴이 들러오고 아 누가 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슴이 성장성장 나에게 생각하고 나에게 생각하고 나에게 생각하고 나에게 생각하고 자꾸만 가슴이 들러오고 나에게 생각하고 자꾸만 가슴이 들러오고 사진만 가슴이 들러오고 아 아 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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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